프레딧 쿠드롱 선수가 앞선 가운데 이제 3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승전은 7전 4선승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결승부터 7전 4선승제였습니다. 위반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중결승 경기를 쿠드롱 선수가 오후 대이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7선 4선승제로 해서 7전이면 15점씩 4세트를 쳐도 굉장히 조금 선수들한테는 좀 부담되는 그런 점수인데 하루에 두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신체적인 그런 게 좀 있고 위반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까 장래 아나운서가 위반 선수를 분발하라는 의미로 박수 유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이제 이게 거기가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위반 선수에서는 입장에서는 항의할 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당구 경기가 멘탈 스포츠고 나를 너무 알로 보는 거 아니냐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초구 공격할 때 보니까요. 좀 강하게 쳤어요. 그리고 연습득죠. 얼굴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밀어서 갑니다. 들어가네요. 잘하셨네요. 저는 이 머리에서 막 김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위마주 선수가 참 친절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팬들에게도 참 다정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저런 얼굴 하고 있으니까. 오늘 좀 보니까 까칠할 때 또 많이 까칠하네요. 야 키스 잘 따졌어요. 위마주 선수가 힘을 냅니다. 4점. 4점째. 사실 쿠드롱 선수도 예민한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두 번 저도 이제 약간 그런 팬들의 어떤 박수 소리나 아니면은 경기장에서 약간 시끄러울 때 쿠드롱 선수도 화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땐 또 그거고요. 아 이번에는 키스를 피하지 못했어요. 살짝 키스가 나왔습니다. 쿠드롱 선수도 그렇고 위마주 선수도 그렇고 경기할 때는 냉정함을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당구가 이제 멘탈 스포츠다 보니까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 하나하나 해도 선수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선수가 그때마다 반응을 하면 결국 손해는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무대될 필요가 있고 뱅크샷 2뱅크샷 걸렸어요. 오늘은 뭐 쿠드롱 선수 나버랄 데가 없는 그런 사투리 많이 나옵니다. 뱅크샷 4개 성공입니다. 배전을 주면서 잘 꺾여서 들어오네요. 또 빨라졌어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사실 어제 여자 결승전은 굉장히 더 시끄러웠거든요. 물론 이제 양 선수의 팀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팀과 다른 팀 관계자들, 또 같은 동료 선수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 편을 응원하라고 굉장히 혼잡스러웠는데 오늘은 그런 분위기는 보이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선수가 같은 팀입니다. 어제는 이제 저도 이제 중계를 했습니다만 양쪽 응원단뿐 아니라 관중들까지 또 양분돼서 응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엎드려 있을 때만 크게 시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선수들이 감수를 해야 돼요. 뱅크샷. 첫 번째 직구 시절이 좀 가깝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부드럽게 돌려놨습니다. 옆 돌림을 치면서 하얀 공의 위치를 참 잘 갖다 놨습니다. 비켜치기, 두, 쓰리, 왼쪽 상단 코너 과거 들어가네요. 성공! 깔끔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공 수고 나서 5초만의 샷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딱 배치가 나오자마자 기계적으로 두꺼운 두께로 키스 빼고 배전 좋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95% 이상의 두께였던 것 같아요. 참 감탄할 수밖에 없는 쿠드롱 선수의 샷입니다. 저렇게 이제 물 흐르듯이 치는 모습을 보면 사랑 같지가 않아요. 기계 같습니다. 그런 모드로 들어가면 정말 무섭죠. 적극해 처리면서 왼쪽으로 옆 돌리기 역시 회전으로 갑니다. 넘어가나요?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맞았고 지나갔습니다. 막을 듯해 보였습니다만 다행히 스치고 지나가네요. 다이런 장타 5득점 기록 중입니다. 이마즈 선수 조만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역시 쿠드롱 선수군요. 길게 세워서 키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키스에 막히는 브래들 크드롱. 잠깐 CQCNT 대표님이 화면에 잡혔는데 프로당구가 생기기 전부터 당구 쪽에 또 진심이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김민하 선수랑 조명호 선수를 그때부터 벌써 한 6, 7년 전부터 후원을 했던 회사였습니다. 차유람 황보 대사죠? 네 그러네요. 이마즈 선수와 차유람 선수의 어떤 혼합복식에서의 활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돌리기. 뒤돌리기를 길게 뺐는데. 뒤돌리기가 어렵군요. 최대한 뽑아내면 나온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덜 꽂혔어요. 코너 보시면 약간 코너보다 약간 위쪽에 들어갔는데 거의 완벽하게 코너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있는 각이긴 했습니다. 네. 구단주의 표정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공을 거의 움직이지 않게 밀어내면서. 뒤돌리기 시작. 한 공. 상대가 봤을 때, 코드롱 선수의 상대가 봤을 때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잘 칠 거예요. 오늘 코드롱 선수의 이런 흐름이. 경상지보다도 훨씬 좋은. 탄리기에서는 같은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두 선수 간의 결승전. 뒤돌리기 선수는 계속해서 스피드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연습하듯이 계속 가고 있어요. 선박. 선박죠. 그의 결승에만 올라오면. 저렇게 한 번도 지지를 않을까요. 하하하하. 비결을 좀 알고 싶은데. 결승전 일곱번 모두 승리.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또 이제 몇 번까지 가느냐. 과연 결승전에서 첫 번째 지는. 과연 위마주 선수가 첫 번째 선수가 될 것이냐. 지금은 정말 예리한 이 좁은 공간을 파고 들어갔었는데 장단으로 맞지 못했네요. 다른 그림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비껴치기를 무리해서 쳐보긴 했는데 그림은 그려지는 그런 자지였습니다. 옆돌리기 길게 파이브까지 쳐놓고 좀 불안했어요. 선수들이 쳐놓고 불안하면 자세를 못 풀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 모습이 바로 나왔습니다. 얼어붙었던 위마주 선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옆돌리기. 걸어치지 않겠죠. 빠르게 늦죠. 선수는 정말 풍자였을 때는. 말 빠르게 갑니다. 자 완뱅크 걸어치기가 보이는 거 보기도 하고요. 네 완뱅크 걸어치기. 자유람 선수가 은퇴를 하고 나서 PBA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회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군요. 두껍게 치면서 앞쪽에 나올 수 있는 키스를 뺐는데 두 번째 키스가 위험하게 됐습니다만 들어가네요. 키스의 위험도 한 번 있었는데요. 여유 있게 빼내는군요. 자유람 홍보대사입니다. 활동을 할 때 또 웰컴 저축은행 팀원이었기 때문에 같은 팀원을 응원하고 있는 거죠. 벌써 세트 포인트네요. 아 두꺼운 두께로 여기서 회전이 쭉 뻗어지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마무리 성공. 아 두꺼운 키스는 저렇게 빼는군요. 4에닝만의 마무리하는. 10분 56초간의 인닝수가 점점 세트를 더해갈수록 짧아지고 있는데. 2,5,3,5로 세트를 가져갑니다. 마무리 아주 깔끔하게 상대에게 보여주는 샷인 것 같습니다. 코드롱과 위마즈. 3대0으로 일방적으로 코드롱 선수가 현재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